서비스입니다. 애플은 왜 은행업에 뛰어들었을까? 애플은 금융사 미서, 미국서 4.15% 예금계좌 내놨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은행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은행업으로 진출한 것이라면 미국의 중소은행쯤이 아닌 세계은행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소매금융 등을 할 것이고 애플도 비슷한 사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도 애플은 이미 하고 있었죠. 애플 BNPL 서비스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구매 후 나중에 갚는 BNPL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애플월렛, 애플페이, 애플캐시, 애플카드, BNPL 그리고 이번에 고금리 저축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뭔가 예전서부터 준비한 흐름이 보이죠. 애플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은행업 쪽으로 방향은 돌린 듯 보입니다. 애플이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결합한 은행업 서비스입니다. 애플은 은행업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알리바바의 소매금융업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죠. 거기에 여기서 알리바바는 기존 은행이 하지 못했던 중금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이죠. 중금리 대출 상품이란 고금리와 저금리의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저금리는 신용도가 확실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고금리 상품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대출 상품으로 산업원이나 러시앤캐시와 같은 대부업체들에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저금리는 한 3%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주로 많이 하고 신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직업이 좋은 사람들도 한 3%에서 5% 사이로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죠. 고금리 상품은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66%까지 대출 상품을 했죠. 그런데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마진이셨고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힐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줬는데요. 알리페이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리바바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타겟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VIP도 아니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직업이 없고 대기업도 아니니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서 물건을 고객에게 팔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나중이었죠. 따라서 물건을 산 시점에서 돈을 받는 시점까지 돈이 비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공백기간에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알리바바는 은행에는 없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쇼핑몰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고 에스크로스로 고객들이 보내온 돈을 가지고 있었죠. 알리바바 쇼핑몰의 매출 추이는 바로 신용도가 되고요. 게다가 에스크로스로 고객들이 지불하는 돈을 알리페이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다면 알리바바는 어떤 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까요? 스타벅스와 같은 돈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스타벅스도 돈을 스타벅스 페이란 이름으로 디파짓 해놓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비를 사먹는 방법은 신용카드로 해도 되고요. 현금을 주고 결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굳이 스타벅스 페이를 만들어 고객들의 돈을 충전하도록 만듭니다. 고객이 충전한 돈이죠. 여기에는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페이를 쓰는 이유는 카드가 예뻐서인지 아니면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믿어서인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지난해 84.1% 증가 3,400억 규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 규모는 2020년과 비교해서 84.1%가 늘어났고요. 2021년 현재 3,400억이죠.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만입니다. 미국도 하고 있으니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선불 충전금으로 따로 대부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리바바는 알리페이의 충전금으로 대부 행위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페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중엔트그룹, IPO 부정, 상장계획 없어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알리페이로 중금리 대부업을 하는 기업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그룹입니다. 2022년 IPO를 추진하던 엔트그룹의 시총이 무려 350억 달러, 약 43조원 규모입니다. 이때 마인이 헛소리를 해가지고 마인이 쫓겨나는 바람에 엔트그룹의 IPO는 무산이 됐죠. 애플은 4.15%의 저축계좌를 오픈한 것은 앞으로 알리바바의 엔트그룹과 같은 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4.15%나 되는 저축계좌를 오픈했을까요? 애플은 스타벅스 페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충전 시스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나 알리바바처럼 평소에 커피나 쇼핑을 위해 돈을 충전했다가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플이 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체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전체가 뭐길래 60대 노인 은퇴노인 5억 베팅, 천억원 완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소위 카드회사 등이 여전체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다음 카드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시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요? 애플 카드를 통한 카드론이나 BNPL 등을 통한 대부업을 하려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4.15%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매길 것입니다. 4.15%가 고금리 같지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5%이죠. 따라서 약 1%나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4.15%의 저축금리도 저축예금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처럼 금리가 높을 때 쇼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으기에 좋은 때라 보입니다. 애플은 여전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전체는 기업이 우량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10%가 넘는 고금리로 BNPL이나 카드론을 통해 애플은 돈을 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엔 애플페이 관련 사업이 중국의 엔트그룹 IPO 시가총액을 능가할 수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트그룹은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애플은 세계 각국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은행업 진출은 다른 나라로도 진출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은행업이 규제산업입니다. 즉 각국의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은행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번 4.15% 저축예금 판매를 할 때 다른 나라와 동시에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업이 규제산업이 아닌 나라에서는 충분히 애플이 은행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보입니다. 미국에서 애플의 은행업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나라로도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EU나 영국 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니라면 은행이 부실하며 규제도 약간 신흥국이 있다면 거기도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면 애플워치가 스위스 시기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렸던 것처럼 애플은행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은행업에 들어간다면 신성장 동력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워렌포핏이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기술주가 아닌 소비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애플이 은행주가 되게 생겼습니다.